선수들 첫 경기라고 보니깐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토구전을 하면서 느낀 게 한국 선수들은 일단 실전 먼저 해버리면 그때부터 한국 애들은 막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. 골 묶기 전에 좀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골 묶고 나서 항상 우리가 모르겠다 2판 4판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선수의 근성이나 그런 투자가 그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전에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먼저 실정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늦지. 그러니까 골을 넣어서 비기든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2006년 때. 근데 있었는데 천수가 딱 그랬어요. 형 이건 내가 한번 차볼게요. 그래 너 차라. 그랬던 거예요. 그때 또 내가 찼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. 근데 천수가 워낙에 지가 자신감이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형 이건 내가 찰게요. 딱 그러니까 네가 차라. 그랬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찬다고 그러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천수가 워낙에 완강하니까 그냥 자기가 딱. 애가 욕심이 있으니까. 그래 너 차라. 그랬던 게 아무튼 그게 잘 된 것 같아요. 뭐 종아리 쪽에 별로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타박을 먹고 나서 저는 이렇게 쏙 좋지가 않았어요. 그래갖고 최재원 선생님하고 또 발목도 그때 안 좋았고 그랬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운동 병행을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장에서 그렇게 이렇게 탁 뛸려 그러면은 종아리에 이렇게 딱 이제 근육이 이제 인대가 이제 딱 이제 인대 그때쯤 약간 부어있는 상태였거든. 그래서 딱 뛸려 그러면 막 이제 근육이 올라 올라 그런 느낌 있어갖고 그래갖고 아 이래갖고 내가 되겠나. 그랬더니 이제 최재원 선생님 팀을 내지 말고 일단 그냥 계속 운동만 이렇게 병행식으로 이렇게 해라. 그렇지.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내가 그 핀패베 코치한테 이제 최재원 선생님 얘기를 했다고. 그 다음에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고 최재원 선생님은 또 뭐 자기도 또 본인은 또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. 그러니까 게임장 나가면 자기 있는 백프로로 못 발휘하면은 그것도 자기한테 손해를. 그래서 2006년을 하면서 나한테는 좀 큰 손해를 많이 봤어요. 저는 지단이죠. 지단. 볼 센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볼이 정말 우리가 생각 뭐 TV에서 볼 것 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볼 차는 거 같이 게임을 해 보면 정말로 볼 잘 차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손은 뒤에도 눈이 달렸구나. 그거는 말이 그냥 조절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. 확실히 다른 월드 이천에 월드 뛰어보시고 이제 여기저기서 경기 많이 뛰시면서 진짜 세계에 괜찮은 선수를 다 만나보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지단이 제일 잘하는 선수인가요? 네.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. 그 당시 때는 정말 그만한 선수가 없다고 봤습니다. 정말로 아 저렇게 볼을 저렇게 잘 찰까 이쁘게 그 정도였으니까 그냥 그니까 쉽게 차죠. 정말 그런 게임 그런 흐름이나 그런 거 보면 참 참 볼 쉽게 쉽게 찬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. 글쎄요. 그 그거 참 우리가 봐도 좀 누가 해서 그때 게임은 내가 볼 때는 좀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뛰었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 그때 뭐 체력적인 거라 뭐 그래서 그런지 젊은 선수들도 경험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나도 그래서 나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. 이렇게 이제 어린 선수들이 그러는데 아 이렇게 형이 이제 뛰어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부상도 거의 낫고 이제 대타지도 않게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뛰는 양으로 승부를 하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뭘로 그랬냐 그거 끝나고 나서도 좀 고증했을 때 듣기도 좀 많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때 명부형 또 스위스 게임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좀 미드필드에서 좀 리더게 좋고 그런 선수가 있고 그러면은 충분한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 뭐 스위스도 워낙에 뭐 또 잘하는 팀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좀 많은 아쉬움이 남았죠. 거의 게임장에서 뭐 심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그냥 시공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밖에 안 됐어요. 그래도 뭐 크게 어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두 골 다운을 먹고 나서 이제 선수 또 다 안 해요. 망연 하긴 아유 좋구나 아유 그랬죠. 내가 끝나고 나서도 뭐 애들이 뭐 좀 뭐라 그랬나 좀 허탈감도 있었고 좀 그런 게 좀 많았어요. 해보자 우욕도 없었고 조에 비해 뭐 우리가 있었던 그 실력을 조금만 좀 발휘를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16강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그땐 좀 선수 계획에 너무 자존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딱히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2002년때는 진짜 명부형이 그런 거를 다 휘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2006년때는 좀 뭔가 모르게 좀 그런 게 보였던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다 자기 팀에서 다 에이스라는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뽑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못해요. 그냥 각자가 알아서 이제 정말 프로페셔널 하기는 열심히 했어요. 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안 된 게 그게 좀 안타까웠지. 그때 뭐 또 밑에 있는 애들은 또 게임 못 뛰니까 밖에서 보면 투덜투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조합이나 이렇게 선수들이 이제 딱 뭉치는 움직력 그런 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선수들만의 그냥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잘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보여주면 내가 볼 때는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안방에서 말고 원정에서 16강을 이렇게 들어야지만 정말로 한국 축구가 정말 강하구나 라는 거를 또 전세계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 앞만 보고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정말로 정말로 처음에 SK 들어와서 또 거짓말이나 뭐 1년은 내가 야간운동을 계속 나갔으니까 줄넘기도 하고 정말 1년동안 딱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1년뒤에 내가 정말 베스트 멤버로 이 팀에 내가 딱 앉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났어요. 근데 그게 일단은게 시즌 초반부터 이제 게임을 뛰게 됐는데 그러면 뛰게 되면서 정말로 아 진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. 내가 정말로 남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저녁에 정말로 운동 많이 한 거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얻는다는 말이 참 맞는 거 같아. 강원도 축구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. 정말 내 고향에 또 프로팀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정말로 강원도 축구가 앞으로 잘 되는 모습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정말로 운동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네. 정말 좋은 지도자가 이렇게 되는 게 뿐이고 그러면서 또 선수들 육성해가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. 축구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봐야겠죠. 정말 축구 선수라 그러면은 자기의 꿈의 무대죠. 1 2 3 역학년도